안녕하세요 종이시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짜잔 여기 손잡이를 배꼽비행기에서 집어넣은 낙하산 비행기를 접어오도록 할거에요 자 이건 오래 날리기 대박이구요 바로 접기 시작하겠습니다 A4용지 한 장을 준비해주시구요 가장 먼저 길게 절반 접어주세요 펴주시고 가운데에 중심선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얘를 한 여기까지 가도록 이렇게 올려서 접어주시구요 한 번 더 중심선 맞춰서 접을건데 띄우지 않습니다 자 몇미리 안 띄울거에요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부분은 이렇게 접고 바로 뒤로 반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손잡이의 뒤 여기 부분 있죠 여기를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안으로 접어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면이 여기 아랫면까지 가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서 그리고 뒤집어서 반대쪽도 접고 날개를 Y자로 펴줍니다 자 그러면 낙하산 비행기가 벌써 완성됐어요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구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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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